21만 9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dnd입니다. skdnd의 테마는 태양광풍력 s 전력저장장치 e 가 있습니다. skdnd은 부동산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soc 개발, 플래트폼 개발, ip 개발, 인베디드 메머리 개발, 라이브러리 개발, 테스트 개발 및 교회 등 전문화된 조직을 구성하여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 지난 8월 상장한 dnd 플랫폼 미츠 라이츠 부동산 투자 회사를 활용해 종합부동산 플랫폼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 기업개요-동산은 부동산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설립되어 현재 부동산 개발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을 연위 중임-2006년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오피스 파로스 타워의 매각을 시작으로 수송동, 울산, 해운대 등의 비즈니스 호텔과 창원, 수원 등의 버지트 호텔을 개발함 대시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 단계를 진행하는 개발 운영 사업 및 리스크가 적은 epc 사업, m&a 등 외부 발전소 매입 등을 통해 운영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성장과 수입 슬래시 국산 가구 등의 판매 증가에도 부동산 개발 슬래시 운영 수익이 감소하며 전년 동기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인건비 등의 증가로 판관비 부담 확대되었으나 원가 구조 개선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크게 상승 부동산 수익 발생으로 순이익률도 큰 폭으로 상승 우수한 수익 구조를 보임 대시 신재생에너지 부문의 연료 전지, 풍력 등 사업 포트폴리오 확장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며 구로, 군포 생각공장의 착공 및 분양에 따른 매출 인식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1월 7일 11시 13분 기준 장중 skdnd의 시가 총액은 4549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skdnd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343위입니다. skdnd의 상장 주식수는 2,219만 100례 순의 주입니다. skdnd의 액면가는 1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skdnd의 퍼은 3.4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51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6,427원을 보여주었으며 pbs는 1.2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00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s는 각각 0.69배 29,53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3.90%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37,5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823번지억원, 1398억원, 1294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49번지억원, 661억원, 1336억원입니다. skdnd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210번지 27%이고 유보율은 2558.45%입니다. 부채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65.81이며 전일 대비해서 17.38 더하기 0.7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7.74이며 전일 대비해서 3.85 더하기 0.55%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dnd의 2022년 11월 7일 11시 1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만 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2만 550원보다 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2만 760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skdnd의 총가는 2만 500원이며 주가가 skdnd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dnd의 총가는 2만 500원이며 주가가 skdnd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5%입니다. 금일 skdnd는 거래량 4781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7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107주, 키움증권에서 885주, 한국증권에서 586주, jp모간에서 369주, 삼성에서 337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101흔도주, nh투자증권에서 443주, 삼성에서 341주, 메릴린치에서 310주, 한국증권에서 201흔일곱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43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24231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태양관 관련주 skdnd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태양관 상위 권고로 own 태양관む게 장기관으로 moles하여 쥔퍼스시장 아무라인은 149주만큼 순만되는mak 태양관 태양관 태양 태양아 태양 태양